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티몰리 티몰리 아 재발려 재발려 뭐야 이거 뭐야 방금 어떻게 된거야 와 나랑맞고 107 어떻게하지 남자답게 대충 오 와씨 어떻게 여러분들 봤어요 방금 신기술 이용한 콤보 오 나이스 잘했다 아 뭐야 나 에잉 오오오오오 벽인거 같은데 아 이런걸 맞냐 나이스 죽나 멋있게 끕니다 아 아니 기 뭐지 나이스 우와 맛있어 우오오오오 ... ... ... 아아... 이걸맞냐 잘 쓴다 저거 기회! 기작기 쓰겠지? 한 대 맞아도 돼 요만 아닙니까? 용차 뭐야 이거? 이게 뭐야? 아니 이거 뭔데? 문을 열어버렸지 와 되셨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예예 고생하셨습니다 범머 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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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회다 일어나면 죽 이 뱀 뱀 뱀 뱀 뱀 뱀 뱀 chain 뱀 뱀 뱀 뱀 뱀 뱀 뱀 slr 이건데요 나이스 나이스 어떡해 어떡해 요렇게 요렇게 도와보이던데요 되게 캐릭이 너무 예뻐져가지고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성롱도 좋을 것 같고 와 여기 잘 들어간다 와 야? 뭐 이래? 째 시발 어? 어 벽 간다고? 어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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